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4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다가오는 2015년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경기도의 2015년 달라지는 것들, 먼저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경제와 도시, 교통 부문을 이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 앞에 집회나 1인 시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시민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2015년 온부지면 제도를 운영합니다.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조정과 의견 표명, 감사의뢰 등을 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도 시행됩니다. 2014년 7월 제정된 생활임금조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도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에 대해 기존 임금 대비 110%에서 120%의 보수 인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창업자를 위한 G 슈퍼맨 펀드, 아이디어나 기술이 좋으면 담보가 없어도 도의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창업을 하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경기도가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운영합니다. 밤 10시부터 막차 운행이 끝날 때까지 범죄 취약 지역을 임시정류소로 지정하고, 정규정류소가 아니더라도 운전기사에게 하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희입니다.